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대녀들이 시팝에 빠져 중국 남자들과 결혼하려고 난리 났다 라는 내용을 보고 질투가 나는 남성분 계십니까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겁니다 현 시점 혼이 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최저치를 찍었는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여자들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남자들은 베트남 여성과 가장 많이 결혼했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국제결혼 전성기가 찾아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런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국제결혼하는 건 좀 못난 거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여자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맞는 거지 괜히 외국 여자 만나서 가치관 충돌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에 비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게 한심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상하게도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나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중국 남성과의 결혼을 질투하지 않는데 말이죠 와 진짜 오늘 소름돋았음 살면서 이렇게 소름돋은 적 처음이다 라는 여성의 글도 보시죠 올해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라 점심에 팀 회식이 있었다 근데 여직원 모르게 한남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면서 축하한다 이지랄 하길래 내가 무슨 좋은 소식 있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진짜 조용하고 아무 트러블 없고 그냥저냥 키 크고 평범하게 생긴 대리가 오늘 밤 비행기로 말레이시아 가서 거기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하더라 몇 달 전부터 중매받아서 인터넷으로 대화하다가 이제 마음에 들었다고 오늘 만나러 가서 결혼 승낙 받는다는데 그 신부라는 사람 나이가 21살 임 시옷 비읍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20살짜리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하는 건데 대리 나이가 31살 임 시발 진짜 토나와 매매혼이라고 꼽 존나 주고 싶은데 옆에 한남들 막 박수치고 축하한다고 진짜 너무 부럽다고 신부 예쁘다고 칭찬하는데 자괴감들더라 어중이떠중이 회사도 아니고 외국계 기업 나름 손에 꼽는 기업인데 남자 생긴 거 멀쩡한 게 한국에서 결혼해도 괜찮겠거니 싶은데도 매매혼하는 거 보고 토나올 뻔했음 매매혼 축하하는 한남들이 덧받친다 나름 공부 좀 했다는 한남들 수준이 졌다고야 라는 질투구를 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31살 여자가 20살 중국 남자랑 결혼한다고 토악질이 나온다고 인터넷에 누군가 뒷담을 이렇게나 길게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면서 토나온다고 역겹다고 질투하며 공감받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째서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나 남성들의 결혼에 질투하고 있을까요 좋은 회사 다니고 학벌 좋은 사람이 국제결혼을 왜 할까 싶었는데 11살 차이 난다니까 이해가 되네 으 한남들 더러워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나 질투하는 걸까요 국제결혼한 남자들 왜 이렇게 짜증나지 베트남 일본 여자 올려치면서 한국 여자 패는 게 꼴 같지 않아 국제결혼한 남자만 봐도 화병난다 진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국제결혼한 남자 모두를 이렇게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성들은 여자들이 중국 남자랑 국제결혼하든 말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말거라라는 감상평만 남길 건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 fm들은 애국자들을 화내는 걸까요 자기들은 비혼 비혼해라서 저렇게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낳아주는 아기들에게 노후를 맡겨야 하는 인간들인데 아기 많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들이 질투하는 이유는 자신이 결혼하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남자들이 비싼 값을 내고 나이 많은 자국 여성과 결혼하지 않고 나이 어린 외국 여자와 만나는 게 질투 나고 불안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갔으면 좋겠네요 2024년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중국 국제결혼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질투하는 모습이 웃기기만 하고 속이 뻔히 보여서 어이가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